오늘 너무 수고했어 이게 유행이야? 이 안경? 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얘들 카메라만 보면 안녕하세요 그래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아기사슴이라고 제가 별명을 줬는데 안녕 안녕 이런거 진짜 안하는 배우인데 내가 그냥 들이대는거야 나 거의 되게 신기하다 약간 설레 나 오늘 이런거 너무 안하잖아요 아니 좀 이제 해도 되지 않아? 그렇게 미스테리로 언제까지 남으려고? 아 아니야 그 일부러 그러는거 아니에요 X파일이야? 아우 오늘따라 가스만 치었나? 이렇게 배가 나왔지 정말 그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편집을 해준단 말이야? 편집 안해요 너무 진짜 육지거리만 안하시면 됩니다 육두문자 그래서 매력티비인가 봐요 아직도 애기 같아 너무 이제 그만해 아니야 진짜 다시 태어나요 임수정으로? 아 짜증나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와 또? 이런 분위기 싫어 이거 다 편집하고 싶어 편집 절대 안 됩니다 하하 자 이거 오늘은 옷이 약간 내추럴 에서 좀 시크한 느낌까지 화이트 이런 디테일이 예쁜 옷들도 있고 아 너무 예쁘다 이런거 나 진짜 한번 입어보고 싶다 사이즈가 안 나자 아우 아우 이런거 너무 익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 야 이거 써야되겠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너무 예뻐 대박대박 옥시절 오메오메 이 커피 ank 럴 오늘 너무 수고했어 아아아악 하하하하하 안이뿌 오어얌 하하하하 아하하하 코포에 이뤘다 절대 안 떨어みór 너 그렇게 비해? 너 뒤에 있으면 나 왜 얼굴 질어버려 비해? 오늘 지금 큰 행사 제가 호스트를 맡아서 해외에서 론칭을 먼저 해서 한국에까지 이제 아주 유명한 셀렉샵에서 팝업으로 오늘 또 처음으로 론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게스트로 누가 왔냐면 듀마! 듀마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 별 아별 TV가 다 있어. 이건 뭐야? 엘르? 엘르 뭐야 라이브야? 경쟁사입니다. 경쟁사입니다. 뭘 경쟁사야 경쟁사야? 엘르 다 대고 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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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생방이야? 네 생방입니다. 나도 생방으로 바꿔줘. 멋있는 봄으로 돌아다 봤어요. 에aters 나는 스트레스에는 쇼핑이 최고야 어떠세요? 되게 스트레스 네, 너무 스트레스 여러분들, I'm really, you know, very happy to be here among all you beautiful, warm, positive people OK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나 잘했지? 잘했지? 나 잘했지?